아파트에 화재가 났을 때 올바른 대피요랑에 대해 알아보기 위해 저는 지금 소방청에 나와 있습니다. 화재예방총괄과 조성계 소방경님 자리에 함께 하셨는데요. 얘기 나눠보겠습니다. 안녕하세요. 네, 안녕하세요. 우선 아파트 화재가 얼마나 많이 발생하고 있는지, 또 인명피해는 어느 정도 수준인지 설명해 주시죠. 2019년부터 2021년까지 최근 3년간 전체 화재 건수 중 아파트를 포함한 공동주택 화재는 12.1%를 차지하고 인명피해 중 사망자는 전체의 21.1%, 부상자는 전체의 24.6%로 화재 건수 대비 인명피해 발생 비율이 두 배나 높습니다. 잊혀질만 하면 이 아파트 화재가 발생을 하고 또 인명피해가 적지 않은 게 참 문제군요. 그러면 이 아파트 화재로 인한 인명피해 주로 어떤 사례인지 궁금하고요. 또 우리가 주의해야 할 그런 점도 있으면 좀 알려주세요. 최근 3년간 공동주택 화재 시 인명피해 인원의 특성을 살펴보면 전체의 39.1%가 대피 중에 발생되었고 연기로 인한 대피 불가 상태에서 인명피해가 발생한 경우는 27.4%나 되는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. 지난 3월 수원의 한 아파트 1층에서 발생한 화재로 상층부 입주민들이 대피하던 도중 연기에 의해 한 명이 사망하고 두 명이 중상을 입었습니다. 불은 다른 층으로 건지지 않았고 40여 분 만에 모두 꺼져 오히려 집안에서 대기하는 편이 안전할 수 있었던 사례입니다. 사실 저부터가 화재가 나면 빨리 대피해야 되겠다. 그런 생각이 먼저 드는 건 사실이거든요. 그런데 상황에 따라서 잘 판단을 해야겠다는 생각이 듭니다. 소방청에서 화재로 인한 입주자들의 안전을 위해서 피난 안전 대책은 마련했다면서요? 올해 4월부터 10월까지 행정안전부 등 관계부처 및 관련 민간 전문가와 함께 아파트 화재, 피난 안전 대책 개선방안 TF를 운영하여 해외 사례 등 전문가 의견을 반영한 대책을 마련하게 되었습니다. 아파트의 경우에는 화재 상황 및 대피 여건에 맞춰 피난 행동을 적용하도록 개선한 대책입니다. 그렇다면 아파트 화재 피난 행동 요령을 상황에 따라 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. 먼저 내가 살고 있는 집에 화재가 났을 때는 어떻게 해야 되나요? 현관 출입구로 대피가 가능하다면 계단을 이용해 낮은 자세로 지상, 옥상 등 안전한 장소로 대피하시면 됩니다. 이때 출입문은 반드시 닫고 엘리베이터는 타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. 그리고 마지막에 건물 내 비상벨을 눌러 화재 사실을 알리거나 119에 화재 신고하시면 되겠습니다. 그런데 대피가 어려운 상황이 있을 수 있잖아요. 이럴 때는 어떻게 해야 되나요? 대피 공간, 경량 칸막이, 하향식 피난구 등이 설치된 아파트는 해당 설비 등이 설치된 곳으로 이동하여 대피하시고 대피 공간 등이 없는 아파트의 경우에는 문을 닫고 젖은 수건 등으로 문 틈새를 막고 119로 구조 요청하시면 되겠습니다. 그러면 다른 곳에서 불이 났을 때는 무조건 대피하는 것이 좋은지 순간적으로 고민이 될 것 같은데 어떻게 하면 될까요? 다른 곳, 즉 다른 세대 또는 복도, 계단실, 엘리베이터 홀, 주차장 등에서 화재가 났을 때를 말씀드리겠습니다. 먼저 자기 집으로 화염 또는 연기가 들어오는 경우에는 출입구 등으로 대피가 가능하다면 지상이나 옥상 등 안전한 장소로 대피하고 대피 공간 등이 없는 경우 화염 또는 연기로부터 멀리 이동한 후 119로 구조 요청하시면 되겠습니다. 자칫 목숨을 앗아갈 수 있는 화재 굉장히 예방도 중요하고 또 이런 대피 요령을 좀 더 적극적으로 홍보하는 게 중요하지 않는가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. 이 캠페인도 실시한다고 들었습니다. 설명해 주시죠. 아파트 입주자용 화재 피난 행동 요령을 각 시도와 관련 기관 단체에 배포하였습니다. 곧 세대 내도 안내될 예정인데요. 입주자 분들께서는 화재 시 가족의 안전을 위해 사전에 대피 계획을 수립해 두는 것이 필요합니다. 자 마지막으로 당부하고 싶은 말씀이 있으시다면 한마디 해 주시죠. 겨울철은 계절 특성상 화기 사용이 많고 실내 활동이 늘어나면서 화재 발생 위험성도 높아지는 계절입니다. 아파트 화재 피난 행동 요령도 잘 숙지하셔서 화재 및 인명피해가 없는 안전한 겨울을 보낼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. 이제 화재가 자주 발생하는 본격적인 겨울철로 접어들게 되는데요. 이번 대책들이 이 아파트 화재로 인한 인명피해를 줄일 수 있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오늘 정책 인터뷰 여기서 마치겠습니다.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. 네 감사합니다.